안녕하세요. 엔닛댁스 강사 최장미입니다. 오늘은 걸스 힙합의 기초인 웨이브와 가슴, 골반, 아이솔레이션을 해볼건데요. 맨 처음에 웨이브를 해볼게요. 웨이브는 먼저 머리, 가슴, 배, 골반, 무릎으로 이렇게 하나씩 빼주면서 천천히 물결처럼 이렇게 이렇게 만들어주시면 돼요. 연 모양을 보여드리면 어떻게 할까요? 머리, 가슴, 배, 골반, 무릎 이렇게 천천히 하나씩 앞으로 빼주시면 되는데 연결 좀 더 보여드리면 천천히 머리부터 가슴, 배, 골반, 무릎 이렇게 내려와주시면 됩니다. 자, 이거를 위에서부터 아래로 갈 수도 있고 아래서부터 위로 갈 수도 있는데 천천히 아래서부터 해볼게요. 자, 무릎, 골반, 배, 가슴, 머리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연결 동작을 보여드릴게요. 자, 무릎부터 골반, 배, 가슴, 머리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다음엔, 자, 옆으로 하면 사이드 웨이브를 할건데요. 어떻게 하냐면, 똑같이 머리를 하나씩 넣어주시면 돼요. 머리부터 어깨, 옆구리, 무릎을 해주시면 되는데 자, 이렇게 머리, 어깨, 옆구리, 무릎 이렇게 앉아주시면 돼요. 자, 다시 한 번 더 해볼게요. 천천히 머리, 어깨, 옆구리, 무릎 이렇게 앉아주시면 돼요. 자, 연결해서 해볼게요. 네, 이렇게 옆으로 해주시면 되고 자, 반대쪽으로는 똑같이 머리, 어깨, 옆구리, 무릎 이렇게 넣어주시면 돼요. 자, 연결해서 해볼게요.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네, 이번에는 가슴이랑 골반 아이솔레이션을 넣도록 할 건데요. 자, 먼저 가슴을 아이솔레이션을 먼저 할게요. 자, 처음에 하체를 가만히 넣어주고 상체를, 가슴을 옆으로 앞으로, 옆으로, 뒤로 이렇게 빼주시면 돼요. 다시 천천히 해볼게요. 옆으로, 앞으로, 옆으로, 뒤로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자, 연결을 해서 해볼게요. 반대로 해볼게요. 이렇게 크게 할 수도 있고요. 작게 하려면 어깨를 사용하시면 되는데 어깨를 이렇게 넘기면서 하나, 반대로, 둘 이렇게 가슴만 움직일 수 있어요. 다시 천천히 해볼게요. 어깨부터 하나, 둘 자, 이번에는 골반 아이솔레이션을 할 건데요. 가슴과 똑같이 옆, 앞, 옆, 뒤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자, 공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옆, 앞, 옆, 뒤 다시 할 때 유의성이 있는데 살짝 만져주시면서 기마 자세를 살짝 만들어주셔서 하시면 더 골반이 많이 빠지거든요. 이렇게 해주셔서 다시 옆, 앞, 옆, 뒤 네, 연결해서 해보겠습니다. 자, 옆, 앞, 옆, 뒤 이렇게 반대쪽으로도 이렇게 천천히 돌려주시면 됩니다. 끝! 네, 재생이 네, 재생이 네, 재생이 네, 재생이 I should be a Red Shawty cause I am the bomb I got a billion dollar house on my earlobe Boy, I know you want it, but what do you got on it? You know me You see Louis Vuittons, I knew my brain You know me I think I'm singers, but I'm not quite like him You know me If he's a buzzer, then you won't see me with him Yeah, I know you want it, but what do you got on it? Cause I'm hot, nice, but I have on a happy and nice Better buy me anything I like Already holding, holding Hot, nice, but I have on a happy and nice Better buy me anything I like Already holding, holding Yeah, 여기까지 남의 쌤이었습니다 Already Yeah Already Already Yeah Yeah